천핀UCK 뭐야? 메이킹이야 또? 네 은우 어디가요? bluesin seat? 모두 다, everybody 2시 갔다가 너무 편할 때 너무 해볼게. 그래? BJ스 속에서 뭐 할 거예요? 아, BJ스 속에서 뭐 할 거예요? BJ스 속에서 뭐 할 거예요? 쟤는 일단 진짜 웃었어요. 어. BJ스 속에 수영장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건 몰랐네. 수영장 있다고요? 네. 저 수영장. 팬티 입고 해도 되지 않아? 아, 진짜요? 취향이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zawistan 제작 기술 등장ienst 오사카야 casu, миним태 40세, 숙소년 이빤 AG의 저 여러 raz에선 환호수 조화 몸이니까 숙소년 이빤아 채소년 이빤아 Q. 여러분 지금 오사카엘 colors 여러분 여기 로사카입니다. 여기가 주무요. 그릇이 바비양 얼굴 많아요. 저희가 처음 일본에 와서 먹었던 우동을 다시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게 뭐야? 새우. 새우. 이게 너무 많이 트는 거 아니지? 그게 뭐야? 부자요. 부자요. 새우에. 일본어로 주문하기. 감사합니다. 진자에도. 네. 또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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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거죠? 이렇게 하는거죠? 오케이?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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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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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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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수해도 될 거 같은데?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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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달라 아아아 오사카의 열기를 저에게 주세요. 웨이너맨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 나란 넌 그대로야 하나 더 완벽해 너의 소중함을 느낀 것 빼고 위기적인 성적을 조금 고친 것 빼고 대박도 선배 못 봐봐 멋있는데? 리키스 리키스 너무 예쁜 남자 좋아하니깐 같은 그때 바로 저희가 이제 이따가 리하이에 깜짝 생일 파티 깜짝 생일 파티를 무대에서 할 예정이에요 어제가 바로 비하이의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축하해 우리는 오사카 마지막 팬미팅 공연 지금 올라갑니다 파이팅! 그거만 어떻게 지냈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지 이제 어디 안가 baby come on 넌 사는 눈이 많이 그리웠어 나 역시 얘기 가는 길은 안 했지 이제 어디 안가 baby come on 신이 주신 아픔을 이겨내느라 피와 살을 나눈 형제들을 지켜내느라 공항만이 남은 속을 비워내면서도 커져만 가는 꿈을 계속 이뤄내느라 많이 늦었어 무너진 꿈을 다시 일으키기까지 제가 힘들었어 근데 지금의 내가 됐고 넌 여전히 아름답네 이 말을 그리웠어 러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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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생일 축하한다 너 곧 깜짝 놀랄 거야 러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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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대성공이야, 대성공이었어요. 대성공이었어요. 끝났습니다. 오사카라 하지 마. 와 진짜 오사카가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오사카 짱. 짱. 감동했습니다. 감동 먹었대요. 우리 성공했나 봐요. 저도 감동했습니다. 몰랐는데 저희 생일을 또 축하해주신 팬분들과 저희 멤버들과 스태프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동받았습니다. 탈 successfully. 하쳐서 10분 후 불리와 치 тон의 하 street